오늘 아볼로와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바울이 이때쯤에 이르러서 바울의 팀이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팀이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바울 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인전에서 누가의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누가가 자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바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 옆에는 누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참여한 디모데가 이 팀에 계속 동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전장 그 전장에 나오지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죄수들 구원하고 다 빠져나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부터 또 고린도에서 같이 생업에 장막 깊는 일을 도와줬던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여기 또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 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볼로를 오늘 말씀에 소개하기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학문으로 굉장히 발전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디아스포라 바벨론 그때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전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는데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도 바로 이 근처에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히브리 성경 오늘 성경이라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신약 성경이 그때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헬라어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세례 요한에서 영향을 받아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알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를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들 보금서에 아직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금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아볼로가 아주 뛰어난 사역자로 성장하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볼로가 어떻게 바울의 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믿음에 좋은 사람이라면 출신이 어디인지 알렉산드리아이든지 아니면 고린도이든지 루스드라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팀에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닫혀있는 공동체, 닫혀있는 팀은 위험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가 우리만 다 하겠다 이거는 우리 밥그릇이다 건들지 마라 아무도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이 조직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쇄한 조직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곳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사실 이런 조직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도 교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계 안에서 어떤 중요한 대회를 하게 되면 그 관계된 사람들이 딱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치게 봐서 이제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일이지만 특권의식을 가진 몇 사람들이 우리의 것으로 만듭니다 특권의식과 엘리트의식과 자신들만의 성 안에 갇혀서 우리 거라고 생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턱 막힙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탁 막힙니다 여러분 학연주의, 파벌주의, 지역주의 이거 다 막혀있는, 닫혀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열려있는 팀이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우리 지난 주일날 디모데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를 받아들일 때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더라 딱 설명 하나입니다 디모데 칭찬받는 자더라 그리고 어머니와 외조모 다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 그거 딱 하나로 디모데를 받아들이고 디모데가 나중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으로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덥석덥석 다 받아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나 다 들어오라 이것도 또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좋은 자세 이거면 언제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어떤 미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파푸안 유기니아 그쪽 근처에 있는 섬인데 여기는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근처만 가도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가 어떠한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행방불명 됐는데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몇백 년 동안 절대로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게 행동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닫아놓고 살면 그 공동체가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아름다운 부족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십니까? 사실 제가 배운 문화 인류학, 인류학 쪽에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 괜히 더 좋은 선진 문명이라는 게 어딨냐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자신의 문명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이것이 인류학의 생각인데 이 부족은요 문을 닫아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폐쇄되고 괴팍하고 아주 위험한 부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어느 부족보다 훨씬 더 악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개한 사회가 되는 거죠 뒤떨어진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딱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성경을 보면 온갖 잡족들이 다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잡족들 그 족속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우린 순식간에 잡족된 거예요 잡족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 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갈렙은 애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유다지파가 되어서 유다지파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귀하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출신이냐 공부 어디까지 했느냐 누구 편이냐 누구 파냐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별로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그 안으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으면 한 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고 교회가, 교계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면 어디서 아볼로를 본 기억이 나세요? 고린도 전서, 그렇죠? 역시 대답하실 생각은 없으시군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여기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4대 파벌 중에 하나가 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3장 가면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아볼로파고 내파냐 나는 심었고 나는 한마디로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거기서 사역하면서 물을 주었는데 잘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눈 것만이 아니라 다시 연합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은이나 물주는이나 같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를 발굴하고 키운 스승이고 이게 아닙니다 나랑 아볼로는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고 나랑 아볼로가 뭐가 다르냐 내가 뭐 아무리 몇십 년 더 일찍 믿었고 그래도 아볼로랑 나랑은 똑같이 다이다이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더 나아가서는 마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배님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나보다 한참 아래인 후배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게 보이는 집사도 있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일할 때는 동역자입니다 아 네가 너 머리 많이 컸구나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대단한 조금 더 일찍 믿은 것으로 조금 더 공부 많이 한 걸로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경력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경력입니다 신학교로 따지자면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명망 높은 신학자가 이제 신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같은 팀에 받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역자가 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뭐든지 다 서열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아래면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팀의 문화로서는 좋은 사역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볼로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그거는 사실 겉으로도 할 수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높여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아볼로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게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 때문에 야 이거 키워놨더니 저러네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기분 나빠하지 않았냐면요 그런 마음이 애초에 바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데 안 나쁘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해가 되시죠? 기분이 나빠요 계속 나한테 이 자리 아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돼?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아 그래도 내가 믿음 있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자세보다 아예 기분이 안 나쁜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가 막 힘든데 기뻐야지 좋은데 아예 기쁜 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고 축복합니다 저는 약간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운전하면서 누가 옆에 막 이상하게 그러고 기분이 나쁜데 참아요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아 그래 참아야지 근데 저희 아내는 운전하면서 기분이 안 나빠요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예 기분이 안 나쁘니까 너무 삶이 지 맘대로 편하게 사는 거죠 운전을 천천히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도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날 운전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그거를 참아내느라 믿음으로 참죠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인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 새벽 예배 올 때 앞에서 느리게 가고 막 신호등 안 걸리는데 빵빵을 못합니다 참아 참자 참자 여러분 아예 마음이 평안하고 아예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후발 주자가 잘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볼로가 잘 되는 것을 바울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길러내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가 가능성이 있었죠 오늘 말씀해도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에 뛰어난 자라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잖아요 서로 들었어? 괜찮지 않아? 저 사람이라면 우리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이게 쌓이니 눈빛이 탁탁 오간 거죠 그래서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가 좀 신학적으로 퍼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칼로 푹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요합이 하는 짓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말씀의 교육과 함께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아주 귀한 사육자가 됩니다 어떠한 팀이든지 그 안에서 올바른 교육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팀에 딱 들어오면 들어갔는데 성장이 없고 멈춰있고 후퇴한다 그럼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팀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더 좋은 선수가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팀은 들어가면 기운을 빼고 사람 힘들게 하고 실력과 능력을 다 아사가는 팀이 있습니다 아무도 길러주지 않죠 오히려 집밥죠 그런 곳은 정말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일꾼들을 발견하면 기뻐하시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는 개인이 개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일꾼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좋은 자리 차지할까 봐 밟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잘 길러낼 생각은 하지 않고 밟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길러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나보다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존 뉴튼 목사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분이 이제 목회하다가 존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주 영국에서 최고의 부잣집 정치하는 그 집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존 윌버포스가 스무 살, 스물 한 살 이럴 때 이미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대단했던 집안이고 잘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존 뉴튼이 그를 멘토링을 합니다 원래 믿음이 있던 청년이었지만 멘토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네가 왜 목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원래 윌버포스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너 목사하지 말라고 목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정치계의 목사가 되라 라고 해서 윌버포스가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합니다 존 윌버포스의 집안과 아주 유명한 집안들 우리가 요즘에도 영국 그릇 아주 비싸고 좋은 거 그런 집안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노예 무역 금지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최초로 유럽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노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나중에 노예 금지가 미국에서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존 뉴튼이 한 그가 한 목회도 귀하고 그가 한 모든 것도 귀하지만 그가 윌버포스를 길러낸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팀에 아볼로가 들어가시길 축복하고 아볼로를 축복하시고 길러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으로 만들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좋은 팀들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훌륭하게 길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